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개청식이 내일 오전 10시 강원도립대 글로벌관에서 열립니다. 제2청사에는 미래산업국, 관광국, 해양수산국 3국과 총괄기획관 1개 기획관, DMZ박물관, 수산자원연구원, 내수면 자원센터, 한해성 수산자원센터 등 4개 사업소로 꾸려져 모두 287명이 근무하며 초대 글로벌 본부장에는 정일섭, 현 강원도 행정국장이 임명됐습니다. 제2청사는 강원도립대 청원관의 글로벌관과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환동회 본부에 환동회관의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며 영동지역과 강원 남북권 정책기획, 수소산업 등 전략산업의 육성, 강원도 관광산업과 해양수산정책 육성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.